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소바교실 창업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바 창업 노하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는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포스팅 끝 무렵 스티브 잡스가 남긴 노력과 정성을 잘게 쪼개 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회사가 첫 출발할 당시 이야기였다고 하는데요.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입니다. 팀원들과 나는 실리콘밸리의 어느 샌드위치 가게를 자주 갔어.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는데 샌드위치 맛이 일대 최고였지. 너무 맛있다 보니 어떤 날은 샌드위치 하나 먹으려고 무려 40분이나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어. 그런데 장사가 잘 되자 사장은 커피와 페이스트리도 팔기 시작하더군. 인근의 스타벅스나 크리스피 크림 같은 대형체인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였겠지. 안타깝게도 커피와 페이스트리는 그저 그랬고 가게의 상징인 샌드위치에 쏟던 세심한 정성도 점점 약해졌어. 우리는 더 이상 그 가게에 가지 않게 되었지. 몇 달 뒤 가게는 문을 닫더군. 노력과 정성을 잘게 쪼개 쓰다 결국 사업을 접게 된 거지. 출처는 스티브 잡스가 픽사 직원에게 들려준 샌드위치 가게 이야기였습니다. CG 애니메이션 제작사 픽사는 만화 토이스토리가 1995년 엄청난 흥행 돌풍을 일으키자 실사 드라마나 장편 영화도 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빗대어 스티브 잡스가 픽사 직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인데요.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나온 후 픽사의 회장이 되는 우여곡절 끝에 번듯한 회사로 만들어내었다는 평가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수제 소바를 만들다 칼국수 손님도 받고 싶고 막국수도 넘볼 수 있습니다. 국수 종류라 상관없을 수 있지만 소바에 들이는 노력과 정성은 분명 흩어지게 됩니다. 소바로 물 냉면을 만든다면 혹시 모르겠다는 아이디어 아닌 아이디어도 나오고 갈팡질팡하기 쉬운데요. 어설프게 성공할 때가 가장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매일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순익에 대한 아쉬움도 생길 것이고요. 40분씩 기다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던 손님들을 망각하게 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저것 통하겠다는 픽사 직원의 자만심에 경종을 울려준 격언이고 명언이었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픽사 회장이 돼도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한때의 어려움으로 회사를 매각하려는 뜻도 있었다고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당시에는 올바른 결정을 내린 탓인지 운명적으로 토이스토리가 대히트를 치거나 하는 극적인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본인의 쌈짓돈도 투자하며 버티고 버티다 디즈니와 손도 잡고 회사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요. 작은 식당에까지 대입해볼 수 있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을 기르고 만약 결정했다면 온 힘을 다해 밀고 나가는 뚝심도 필요하고 때로는 손도 잡을 수 있어야 했다는 한 편의 실사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의 목표가 정해졌다면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을 떠올려 보세요. 노력과 정성을 잘게 쪼개 쓰다 결국 사업을 접게 된 거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